100년 전후한 시기에 국의적인 사회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역동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정말 처절히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을 저 도장은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60년 만에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 그런 국세잖아요. 그 국세의 의미 또한 좀 특별하더라고요. 좀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어를 다시 되찾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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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